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는 행위에 대한 언급입니다. 1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고린도 교인들이 서신이나 구전을 통하여 우상 재물에 대한 문제를 바울에게 제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기도 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그것이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무과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인격적 실체가 아니므로 아무런 능력도 없으며 실제로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7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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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못된 것은 빨리 배우게 되고 죄는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믿음이 약한 자가 우상 숭배의 달콤한 맛을 보게 되면 그리로 가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칼비는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욕이며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시키려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전도한 사람 앞에서 행동이나 말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그릇된 행동이나 말이 이제 막 신앙의 싹을 틔우려는 사람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